짝사랑함이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? 네! 그때 그 첫사랑이 나중에는 짝사랑이 되어가지고요.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. 헤어진 다음에. 김정은 선배님의 널 사랑해라는 곡이에요.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어요? 이 노래를 고르시는 이유는? 아까 되게 착했던 남자친구가 제가 너무 못되게 하는 바람에 헤어졌어요. 제가 헤어지자고 해서. 홧김에 헤어졌고 나니까 그 빈장이 너무 크더라고요.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너무 나쁜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. 그분이? 네. 나쁜 남자가 되어 있어서 좀 혼자 마음은 아파했던. 다가갈 수는 없지만 다가가고 싶은. 네. 맞아요. 아 너무 슬프네요. 그러면 그럼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 제가 또 준비했죠. 자 부르시러 가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파이팅! 아 좋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말없이 널 바라보다 돌아서며 느끼던 내 작은 어깨에 힘겨워하는 내 모습에 어떤 말도 널 얘기하지 못한 채 돌아섰지만 널 사랑해 말하고 싶은데 오늘 같은 밤이면 내 눈물로도 널 그릴 수가 있어 지금 이대로 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별마저 아프지 않다고 말했던 나니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